이때 운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잡지? 잠깐만 이때 운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잡지? 이때 운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잡지? 이때 운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잡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USA! 자 미국 국기랑 캐나다 국기죠 진짜? 어디로 가 이제? 몸이 안 돼있어 몸이 부탁받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도 친절했어 아니야 저 게이트에만 성격이 이상했어 쟤는 진짜 이상한가요? 군위에 난 뭐 물어볼 줄 알았어 내가 예상한 그거 일도 안 버는다고 똑같이 물어봤어 아까 쟤 게이트에 있는 애보고 쟤는 그 순간 당황했으면 쟤는 지금 스트레스 많아서요 차가 너무 많아서 우리한테 히스테리 부린 거야 재밌네 생각보다 빨리 깼단다 야 일찍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 했다 니네 어디 갔어? 쟤도 이제 잔향이 풀렸어 잔향이 풀렸어 잔향도 모르고 재밌네 매치 찍찍이지 않아 50회 58 559야 도착하고 1km 내로 우리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진짜 크구나 캐나다 미국도 정말 크구나 여긴 히치하이킹 할 줄 알라보 상이구나 신기하다 몸 때리면서 가기 좋은 거야 진짜 진짜 행하다 좌쇄전입니다 그리고 좌쇄전입니다 눈이 맞았지 않지? 이거 어플렛인데? 아울렛이니까 그래도 왜 노스페이스만? 패딩? 다진마다 오 예쁠 수도 있겠다 안 추워? 양말샷만 넣으세요 우리 양말샷만 넣으세요 파싸내 파싸내 이거 맛있겠다 이거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먹는데? 맛있지? 다 보고싶은 나가야 한가본 나가고. 내가 미국 가봤는데 그렇게 없는데. 너 너 미국 가봤어? 어이가 미국 아냐? 우우우.... 그러지? 나 고민한거 같은데 그냥 없는거 같은데 빨리 먹어 너 일자로 공부하지마 너 알리스카가 먹어먹을라 여기서봐도 건물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좀 건물인가? 웨스틴! 제일 위에 봐봐 어? 맞지? 여비 왕시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없네 잘라줬어요 너무 뭐야? 3-3-1 엄마, 뒤로도 해? 뭘 멍하지? 짐 한 번 상트여 선생님 안 넣으니까 여기까지 남겨 여기? 진짜 내가 해 났겠다는 데 위로참기다 감동 СП 진짜 상트 가신다 오, 생각보다 넓어. 방 구조 이렇게 생겼어, 나봐. 아, 욕조 정말 작구만. 정말 작다. 너무 작다. 나가, 인마. 와, 멋진데? 아, 진짜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얘들아. 이제 여행 시작이야. 엄마, 엄마 진짜 외부까지 버린다.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해. 엄마, 엄마. 말 못 해. 냄새 해. 아빠, 이게 진짜 외부까지 같은데? 너네 옷도 그렇고 진짜 지금 겨울에. 아들. 그럴까 귀여워. 무슨 말이야? 땅에 안 부서고 샀다. 연은? 왜 이렇게 웃어? 뭐 한 거야? 삼겹찌는 소음이에요. 아 진짜? 누가 그래? 삼겹찌는 소음이에요. 삼겹찌는 소음이 있어요. 삼겹찌는 소음이 있어요. 삼겹찌는 소음이에요. 에어 으 으 으 으 으 내가 시키려고 우와, 망치다. 우와, 망치다. 묶어, 묶어. 버터야? 아, 이렇게? 아, 아니야. 엄마, 이거 아무거나 발라서 엄마가 먹어봐. 궁금하다. 아니, 이게 더 예쁘게 돼있어. 내가 빠져준다, 엄마. 까줄까? 엄마, 지금 까줄까? 응, 편해서. 야해, 술이야. 어, 빵은 손으로 자르고 있어. 예뻐, 잘 자른데? 딱딱해? 되게 웃겨. 뭐야, 이거 저게? 아, 향기 맛있게 나는데? 아우, 향기 맛있게 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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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은 왜 시푸든 놈이해? 진짜 큰일이긴 한데? 아, 이거 재밌지, 이 놈.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나도 한 개 뜯어주면 안 돼. 안녕히 뜯어주면 안 돼. 얜 안 잘 먹어. 근데 이런 거 한번, 안 나는 갈 수 있어. 어? 태국. 맞아, 우리 태국에서 먹었었어. 이거 가위도 제일 설명한 거 아니야? 재미스러운데. 우와. 우와. 안 나왔는데? 엄마, 망치지한다. 뭔가 무서워, 엄마 역시 이런 거 잘해. 엄마, 깨, 잘라, 해줄까? 한 개만 해줘, 한 개만. 나 나도 해보고 싶어, 근데. 맛있어? 너넌 벚섭탄이 꽈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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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데? 음. 좀 짠데? 너무 짠데. 이야. 나 여기 재밌지? 음, 너무. 음, 음. 아, 네. 네. 해옥같이 aí. 이 버섯 진짜 맛있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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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 껌이야. 바닥에도 흐르는 것 같아. 와우! 이 안에 사진 사는데 기분이 나쁘겠다. 이게 다 껌이야! 와우! 거기 봐봐. 좀 냄새나지? 아니 이거 검정하고 허용한 거야? 왜? 발! 시원아, 만질 수 있어? 만져봐! 와우! 와우! 야 이거 대박이다. 엄마가 수리할 때 짜증나겠다. 수리할 때?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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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틴인데 왜 이렇게 비어 보이냐? 벤틴인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진짜. 시애트 커피 한 번 마셔봐봐. 맛이 어떤지. 야! 시애트 커피! 빨리 마셔봐. 아니야. 다를 거야. 솔직히 얘기해. 진짜로? 나 라떼 시켰는데? 야! 인종차별? 너무 진해. 진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 너무 진해. 완전 진해. 살짝 한 두개 있는 거 같아.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시간에 100kg 먹냐? 그래. 이 야밤에. 아씨 나도 아메리카만 하나 살 거야. groups 예를 들었는데 기분이 강 너무 싫었어요... 에그 되게 예쁘겠지? 무슨 고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